님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오오 이거 보니까 서브 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대장간 무기 강화도 있나봐요 야 11강 한번 띄우자 헉? 혼주입 릴리 스크레이스 님 10개 어 내 무기가 망치가 됐는데? 아 혼주입이 뭐야 아 그냥 저런거 뭐 오르는건가보네 근데 원래 남자는 이런거 필요없어 겜잘비는 저런거 없어도 해요 일단 무기 한번 담궈 하지마 저거 초기화하는거구나 무기 수리해 하지마 수행장 자 튜토리얼 오오 다 필요없는거 다 복납해가지고 다 갖다 받쳐 나 이제 타도만 쓸거야 파란색이 더 좋아요? 아니 보통 보라색이 더 좋은거 아니야? 파란색은 개잘 나오던데 야 바람부적이다 장비 저 부적은 혹시 모르니까 갖고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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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절대 안낄께요 저게 그거라는데 저거라 끼면은 게임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저거는 안낄거고 안쉬워져요? 어 그렇네 어 별로 좋진않네 어 어 쉬워지는게 아니고 그 초반에 조금 좋은거네요 아까 껴놓을걸 심지어 이 사슬낮은 개스레기네 그 간지 자 이제 체력 1500까지만 찍고 다른거 찍을게요 일단 게임 들어가서 입어보자 일단 게임 들어가서 입어보자 저는 다크서울 할 때도 체력충이에요 저는 다크서울 할 때도 체력충이에요 근데 체력 많으면은 데미지도 올라가던데 저거 힘도 찍어야겠다 나중에 주작 얻을때 영력을 올려야되요? 와 내 캐릭터 빨리 오딥혀야겠다 개쓰 개 잡합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우 양이 커여 이름이 시계래요 뭐야 이새끼 시공냥인데? 시공냥 시공냥인데? 시공냥 시공냥 테 calm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시간은 산다. 언제 끝났어요? 야 룩달 가자. 야! 룩 개간지야. 노루야 노루. 안녕 도끼맨. 어? 어 뭐야. 이거 막 퍼지면. 그렇지. 앗. 뭐 좋은거 안주네? 돌? 세트 효과요? 어 좀 좋아요. 아이템 출연룰이랑. 막 이것저것 스카스 돌아가요. 저 중단이 좋습니다. 당연히 패드죠. 이거 프레스 독점작이에요. 어. 아. 저기 떨어지면 죽겠지? 이따 내려갈 수 있을거야 분명히. 흠. 그래. 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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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비하게 싸우면 안되네 이새끼들 들어와 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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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고요? 재미는 있는데 그냥 하루에 한 두세시간씩 즐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개빡쳐요 이새끼가 일로와 대머리새끼야 으어 뭐야 어머어머 너무 야비했나봐 그러게요 사슬납보다 이게 훨씬 좋네 적 없죠 아 뭐야 어어씨 머머리새끼들 이거 아 하나는 예측했는데 뒤에 하나가 더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케뇨 흐이 헉 오 이런거 넣죠 khb 걸어가자 아 저기 벌써 떨어졌네 어어씨 아 나 뒷가름 중 어디로 쫄지 다크 소울 3보단 쉬워요 확실히 초반부분 뭐 뒤로 가봐야겠지만 초금이냐? 어디다 쓰냐 봐대 아까 뒷걸음질을 쩝쩝 멈축 아 이새끼 전우조 활동 개좋아하네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뒷걸음질을 어디를 쳤을까요? 하여튼 여긴 맞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닌데 여기서 뒷걸음질로 일로 쭉 갔다 왔다 다 저기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령의 방 열쇠를 얻었다. 수령님 방으로 가자. 올라가야되요? 일단 여기 파멸할거 있나보죠. 아 여기 아까 파밍할거 있었어. 수령님 방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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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 새끼들아. 개미 쪽에 온걸 환영한다. 어머 뛰어 네 프레스 독점작이에요 이거 아 저거 먹고싶은데 못먹는 야 뭐야 온천이 있네 야씨 개꿀인데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상취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뒤집뻔했어 아, 시 저렇게 죽었구만 일단 체력 1500은 찍을게요 1500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령님 방이요? 아까 거기가 수령방이 확실합니까? 근데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거기가 수령방이 확실한지 맞아요? 믿고 갑니다 위허가 좋겠다는게 1. 그저 여기 윈데 근데 어제 파밍하면서 가면 좋아요 레벨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서 4 5 5 6 6 6 8 9 10 12 11 12 12 12 12 12 13 13 13 14 14 14 여기 보니깐 무조건 왔어야돼 여기 보니까 무조건 왔어야돼 소라 고동? 아 이거 뭐지? 아 몬스테 나오는거 아니야? 배를 갈라 배를 갈라 시발 어 이런게 있었네 아씨 아 이러가는거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 여기다 여긴 내가 다 잡아놨어 얘네를 안잡았구나 쿨 후아 쿨 쿨 으쥬 어 뭐야! 아 이거 스킵이 안되네? 꼼수 쏠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포션이 없어 이제 포션 파밍을 가드를 생활하여야겠다 시작 여우! 저 개구리 파밍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게 이거 다크 소울에 비해서 아이템은 진짜 많이 나오네요 됐다? 뭐야? 아 또 독이네? 세이브를 하면 안되고 지금 저거는 내가 쓸 일이 없고